안녕하세요 송장의 전영민 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등산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해운대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해운대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11시 30분이나 넘었나 그때 나가 가지고 지금은 송장 지역으로 가면서 제가 녹화방송을 하려고 또 녹화방송을 했습니다. 한참 돌아다니거든요. 여기는 심트가 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여기로 가야되요. 내려가야 되요. 여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거든요. 다리 역수로 밝죠? 다리 목적이 밝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팡이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똑똑하는 게 바로 지금 지팡이팬입니다. 계단이 있어 가지고 지팡이에서도 후라시부르 켰습니다. 지팡이에서도 후라시부르 켰거든요. 지팡이가 너무 좋습니다. 지팡이에서도 후라시부르 켰습니다. 라시부르 켰습니다. 오오오오오. 따라리라리 저쪽은 안 멈쇄요 이렇게 산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러요 계단 또 내려가야 돼 계단 또 내려가야 돼 계단 또 내려가야 Elder 계단 안 내려가 학교로 가야 돼 학교로 가야 돼 학교로 가야 돼 conserv 47 황 다라리라리라리 너빼이 불을 꺾고요 너빼이 불을 꺾고요 너빼이 불을 꺾고 아 또 사네 깜짝 놀라 너무 날아 여기가 또 의자 하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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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stados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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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망같은거 하나 나오죠 위의 길로 갈까 밑에 길로 갈까 위의 길로 갈까 밑에 길로 갈까 여길로 갈까 여길로 갈까 여길로 가면 방송이 조금 더 길게 되고 여기로 가면은 좀 짧게 되고 좀 짧은 데로 가자 좀 짧은 데로 가자 지팡이 호라시까지 보도 세게 가져있으면 돼 지금 잠깐 따라리라리라리 이리 이리 영상은 좀 짧을거에요 이리 와요 에어덴 데이리 나은 이리 이 이리 디뤼 야 이리 이리 하하하하 또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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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디 갔나? 마지막 두번째 오자가 두번째 오자 여기 오자 여기 마지막 오자 여기 마지막 오자 저는 여기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자에서 제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약 2분 정도는 쉰 것 같습니다 2분 정도는 쉰 것 같아요 아까보다 호라지가 더 밝아요 아까보다 호라지가 더 많이 밝습니다 여기로도 길있나요? 여기로도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좀 다니던 흔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좀 다니던 흔적이 있는데 안 있던 환자가 되어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흙결로 가야 돼. 여기에도 계단이 좀 있거든. 아이고, 그 놈은 어쩔 수 없는 계단에 하나 내려갔대. 흙결로 가야돼. 흙결로 가야돼요. 저 밑에 좀 밝은데 내려가면 마셀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저 밑에 좀 밝은데로 내려가면 저기까지만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만 저 앞에까지만 방송을 좀 하도록 할게요. 호라시 였고, 지팡이 호라시 이렇게 해야지. 배터리를 좀 더 절감을 좀 해야 됩니다. 호라시는 모두 세 개를 가져왔거든. 저 지팡이 호라시. 지팡이 호라시. 지팡이 호라시.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팡이 호라시. 지팡이 호라시. 팔찌. 일조만 볼 때 건전지. 들어가는 건데. 마술쪽으로 내려갑니다. 따라리라리라리라 리라리. 띠르리리리리. 띠르리리리리리리. 띠르리리리리리리리. 띠르리리리리리리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등산을 해봤습니다 녹화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